네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빠진다 빠진다 지붕이 보갑이고 페파가 빨갑이 오는 거 계속 밀어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여기 네 네 오 닿았어 아 여기 하나 숨어있거든요 녹다운 실드 안에 아 이제 총알이 좀 딸려서 아 루팅해야 되는데 총알 조금 딸리네 아 우리가 게으리에요 이거 아 총알 나도 못 쳐 아 에쉬공 에쉬공 컷 하나 컷 아 근데 무슨 실드인지 모르겠다 뭐야 짚라인 깔렸어요 님 앞에 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올라온다 하나 컷 하나 컷 아 아 죽고있다 하나 컷 나이스 다 먹었다 나이스 아 아 아 미쳤다 아 아 미쳤다 일본이 전략 미쳤다 이거 음 음 아 아 아 일본 전략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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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하 오 92층